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치마를 올리고 노상방류한 여성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지난 11일 JTBC 사건 반장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석구의 한 상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데요.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제보한 CCTV에는 한 여성의 경악스러운 행동이 담겨 있었습니다. 영상을 보면 엘리베이터 앞으로 한 여성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짐을 놔두고 별안간 치마를 걷어 올립니다. 그러고는 엘리베이터 앞에 주저앉아 거침없이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데요. 그런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. 하지만 여성은 뒤를 쓱 돌아보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옴매무새를 정리하며 다급히 자리를 벗어났는데요. 제보자는 바로 옆에 어두운 골목이 있는데 하필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런 짓을 했다며 황당함을 표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가 건물이면 화장실 다 있을 텐데 화장실 문 잠겨서 열받아서 일부러 그런 걸 수도. 급한 볼 일은 어쩔 수 없긴 한데 하필 승강기 앞이냐.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창피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. 한편 길거리나 공원 등 사람들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, 규류 또는 과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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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